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보물같은 책들로 새로운 나와 새로운 세계를 좋아하는 기분 좋은 설렘 월드클래스 북코칭 책춘함 나비스쿨 오늘의 추천도서는 책춘함이 본 책 중에 가장 두껍습니다. 두께가 베개로 쓰기에도 너무 높은 느낌의 900페이지짜리 책입니다. 책은 류슈아 선생님하고 같이 통화를 했을 때 책을 두 권을 꼽으시더라고요. 하나는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라는 책 그리고 이 엄청난 두께의 책을 읽은 분들은 인정해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네, 아주 큰 마음을 내서 책을 소개하고 싶었다는 그런 마음이 두께로 전해지는 책입니다. 제목은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인디언 연설문집 시애틀 추장의 지음 류슈아 역금 더숲 출판사입니다. 자, 류슈아 선생님의 개정판 서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치페아족으로도 불리는 오지부에 혹은 오지부아족은 지금의 미국 미네소타주와 노스다코타주, 몬테나주를 포함한 오데오 유역에 살았다. 여러 지파로 나뉘어 터틀산맥을 따라 사냥을 하다가 여름에는 강과 호수 일대에 천막을 치고 물고기를 잡았다. 한 곳에 정착해 나무 껍질을 엮어 오두막을 짓고 옥수수를 재배하기도 했다. 현재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체로키족과 나바오족 다음으로 규모가 큰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중 하나이다. 여러 설이 있지만 오지부에라는 이름은 주름 잡힐 때까지 굶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가죽 모카신을 만들 때 가죽 모카신을 만들 때 방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모닥불 연기를 오래 쬐어 건조 처리한 데서 유리한 이름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들 자신은 스스로를 야생의 사람들이란 뜻에 아니 시나베라 불렀다. 오지부의 족은 우리가 아메리카 원주민을 생각할 때 떠올리게 되는 몇 가지 요소와 관계가 깊다. 철도 건설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혹은 사냥 취미로 백인들에 의해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임을 당한 들소가 이들 삶의 기초였다. 또한 몸과 영혼의 정화의식에 사용한 땀 천막, 스웻 로지가 평원부족인 이들의 전통에서 시작되었다. 버드나무 가지를 둥글게 구부려 구슬과 깃털을 달고 실로 그물을 엮은 주술 장식, 꿈을 잡는 거미줄 즉 드림캐쳐도 이 부족의 전설에 등장하는 아시비카시라는 거미여인이 부족민을 보호하기 위해 처음 만든 것이다. 땅의 네 개의 방향을 표시하는 돌들을 우리의 유판처럼 배열한 신성한 원, 메리신 휠 역시 이들의 종교의식에서 유래한 것이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자랑하는 자작나무 껍질 공예품도 오지부의 족이 원조였다. 마른 세이지풀을 태운 연기로 신체와 장소를 정화하는 의식도 이들 문화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민속학에서 사용하는 토템이라는 용어도 본래는 오지부의어의 도뎀에서 가져온 것으로 특정한 동물이 집단의 조상이나 개인과 혈연관계에 있어서 그것들이 자신을 보호해준다고 여긴 부족의 믿음과 관계가 있다. 이 용어를 처음 소개한 영국인 모피상인 존 롱은 다음의 일화를 기록으로 남겼다. 부족의 한 남자는 곰을 자신의 토템으로 삼았는데 꿈에서 개시를 받고 사냥을 떠났다가 실수로 곰을 죽이고 말았다. 그는 만물을 주제하는 위대한 영의 노여움을 사고 도망쳐왔다. 오는 도중에 다른 곰을 만나 왜 토템을 죽였느냐고 흉봤자 남자는 곰을 죽인 것을 뉘우치며 완전한 실수였다고 해명하고 가까스로 용서를 받았다. 남자는 존 롱에게 탄식하며 말했다. 내 신행은 사라졌다. 나의 토템이 화가 났다. 다시는 사냥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또한 우리가 비전 퀘스트, 즉 인생의 꿈을 찾는 추구 여행이라고 부르는 의식을 오지부의 족은 실천했다. 혼자 산 정상이나 밀림 속으로 여행을 떠나 대자연의 절대 세계와 마주하는 일종의 통과 의뢰인 이 전통의식을 통해 부족의 아이들은 인생의 의미를 묻고 개시로서 그 답을 들어 성인이 될 수 있었다. 이 모든 요소들 중에서도 오지부의 족이 가장 강하게 가진 생각은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연 속 만물을 관찰함으로써 그리고 부족 어른들의 가르침을 통해 그 생각을 생활 속에서 실천했다. 동식물과 타인, 나아가 다른 부족을 대하는 마음 자세가 그 근본 사상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그 사상은 아메리카 대륙 전역의 모든 원주민이 공유한 것이었다. 유럽의 백인들이 신대륙에 침입해 왔을 때 가장 이해하지 못한 사고방식이 그것이었다. 얼굴 흰 사람들이 왔을 때 원주민들은 그 사고방식에 따라 그들을 받아들이고 가진 것을 나눠주어 생존할 수 있게 도왔다. 하지만 침입자들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너를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으며 이 생각이 원주민들 대부분을 말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오지부의 족에게는 다음의 창조설화가 전해진다. 동물과 식물, 인간 등 세상 만물을 하나씩 창조한 뒤 신은 마지막 고민에 빠졌다. 각각의 훌륭한 존재를 만들어 놓긴 했으나 그 모두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렇지 않으면 저마다 잘나고 훌륭한 존재들이 서로를 파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었다. 방법을 궁리하고 있는 신 앞에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나 자신이 돕겠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작은 거미는 자신의 몸에서 뽑아낸 가느다란 실로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이어서 전체를 연결하는 하나의 그물망을 만들었다. 그러므로서 모든 창조물이 보이지 않는 그물망 속에서 하나로 연결될 수 있었다. 신은 크게 기뻐했다. 요즘 다시 한번 개봉이 돼서 아주 핫한 인기를 끌고 있는 아바타 영화. 그 영화가 생명나무를 둘러싸고 행성에서 모두가 주민들이 손을 잡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그것들이 이쪽 소재에서 오지 않았나 하고 생각해 보게 되네요. 이번에 새롭게 출간하는 이 책은 수만 년 전부터 거북이섬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북미 대륙의 터전을 잡고 살아온 수많은 원주민 부족의 삶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이며 총과 병균과 종교를 앞세우고 쳐들어온 백인들에게 터전을 빼앗기고 물러가면서 그들이 남긴 연설문들을 모은 것이다. 단순하면서 호소력 강한 아메리카 원주민 역사의 길이 남은 이 명 연설문들은 오만한 백인문명의 허급뿐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의 삶과 정신세계까지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인도연적인 사고관을 가진 사람과 비인도연적인 사고관을 가진 사람 중에서 우리 자신은 어느 쪽에 속하는지 돌아보게 한다. 수카미시족의 시애틀 추장에서부터 다코타족의 붉은새에 이르기까지 부족과 언어가 달라도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이것이다.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다. 별을 흔들지 않고서는 꽃을 꺾을 수 없다. 인디언의 혼을 갖고 태어나 바람이 자유롭게 불고 햇빛을 가로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드넓은 병원에서 나는 태어났다. 들쏘가족으로 만든 인디언 천막이 나의 집이었다. 첫 숨을 들이쉬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까지 우리 인디언은 자연과 하나된 삶을 살았다. 우리는 대지의 일부분이며 대지는 우리의 일부분이었다. 천막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언제나 신비가 우리를 맞이했다. 세상은 경위로 넘치고 대지 전체가 곧 학교이며 교회였다. 우리의 삶 속에는 단 하나의 의무만이 있었다. 그것은 기도의 의무였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존재를 날마다 새롭게 느끼기 위한 방법이었다. 아침마다 우리는 물가로 나가 몸을 정결하게 씻고 떠오르는 태양 앞에 마주섰다. 새롭고 부드러운 대지. 그 위대한 침묵 앞에 홀로 서 있었다. 우리 얼굴 붉은 사람들에게 종교는 홀로 있음과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성한 것이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필요 없었다. 이 대지 위에서 우리는 언제나 행복했다. 인디언 아이는 때가 되면 혼자서 멀리 산 꼭대기로 올라가 하루나 이틀 동안 금식을 행하며 위대한 신비의 힘 앞에 자신을 내맡겼다. 모든 생명을 에워싼 위대한 신비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과 대지를 사랑하는 데 삶의 근본이 있음을 우리는 배웠다. 삶에서 우리는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았다. 물질이나 소유는 우리가 졎는 것이 아니었다. 이 대지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서 잠시 빌린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을 소중히 다뤄 다음 세대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자연을 완성된 아름다움으로 이겼으며 그것을 파괴하는 것을 신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했다. 그 대신 우리는 늘 고마움을 전하며 살았다. 밤과 낮을 쉬지 않고 운항하는 어머니 돼지에게 우리의 숨결이 되어주고 새의 날개를 지탱해주는 공기에게 자연의 비밀과 자유를 일깨워주는 우리의 형제자매인 동물들에게 머물렀다가 또 여행해가는 순결한 물에게 그리고 우리를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태양에게 약초를 캘 때도 처음 만난 것은 캐지 않았다. 우리는 그것을 할아버지 약초로 여겼으며 그에게 선물을 바치고 허락을 구한 뒤 다른 약초를 찾아 나섰다. 우리는 필요한 만큼만 땅에서 취하고 취한 만큼 돌려주었다. 우리가 가진 것 자연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 잊지 않고 감사기도를 올렸다. 어떤 것이든 헛되이 쓰지 않았으며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남에게 나눠주었다. 사냥을 할 때도 우리의 화살이 사슴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다. 화살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그 사슴을 죽이는 것은 자연이었다. 어렸을 때 나는 부족의 어른과 함께 산길을 걷다가 지팡이가 필요해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꺾었다. 새 지팡이를 들고 자랑스럽게 걷는 날을 보고 부족의 어른은 내가 올바른 방법으로 그것을 손에 넣었는지 물었다. 나무에게 허락을 구했는가? 꼭 필요한 만큼만 잘랐는가? 나무에게 선물을 바쳐 감사 표시를 했는가? 그냥 나뭇가지를 잘랐을 뿐이라고 대답하자. 그 어른은 나를 데리고 나무에게 가서 가지가 잘라진 부분을 만지게 했다. 그리고 무엇을 느끼느냐고 물었다. 내가 축축한 것이 느껴진다고 하자 그는 말했다. 나무가 울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그는 자연에게서 무엇을 취할 때는 반드시 그 주인에게 허락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풍요로웠다. 혼자만의 소유는 죄를 짓는 일이나 마찬가지였다. 문명인을 자처하는 얼굴 흰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고 농사 지을 땅을 내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땅에 울타리를 치고 그것을 자신들의 소유라 주장했다. 그리고 언제나 더 내놓으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땅은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것이다. 땅은 우리의 어머니이며 그 어머니는 자신의 자식들인 동물과 새, 물고기, 인간을 똑같이 먹여 살린다. 하지만 얼굴 흰 사람들은 뭐든지 금을 긋고 그것들이 오직 자신의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자연을 길들이지 않은 야생의 세계로 여기고 우리를 야만인이라 불렀다. 하지만 우리에게 야생이란 없었다. 우리에게는 다만 자유가 있었을 뿐이다. 자연은 질서에 순종하지만 문명은 그 질서를 깨려고 노력한다. 자연은 순하고 부드러우며 생명력으로 넘치는 곳이다. 자연과 가까이 사는 사람은 결코 공격적이지 않다. 공격적인 것은 지나친 욕망을 자극하는 도시 문명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자연 속에서는 필요 이상의 욕망이란 없다. 우리 인디언은 위대한 신비가 만들어 놓은 대로 세상의 것에 만족하고 손대지 않았다. 하지만 얼굴 흰 자들은 달랐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강이나 산을 마구 바꿔버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것을 창조라고 부르지만 우리의 눈에는 철없는 파괴로 보일 뿐이었다. 무엇보다 우리는 문자가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말을 더 신뢰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법을 배웠다. 그것은 부족 회의에서 혹은 다른 부족과의 대화에서 종교적인 의식에서 대대로 전해오는 설화와 전설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또한 전투를 독려할 때도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얼굴 흰 사람들과 조약을 맺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가슴에 당긴 말을 곧바로 말할 줄 알았다. 우리는 본질을 피해 말을 빙빙 돌리는 것을 매우 싫어했으며 얼굴 흰 사람들의 그런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 문명은 밀물과 같은 것이고 자연에 기대어 살던 우리 붉은 얼굴 사람들은 썰물처럼 뒷걸음쳐져야 했다. 자유로이 대지를 여행하던 인디언들은 좁은 울타리에 갇히거나 어둠 속으로 사라져야 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우리의 혼은 이 대지와 하나 되어 살아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토록 살아난 생명 가진 모든 것들과 함께 언제나 이곳에 남아있을 것이다. 인디언 남자들의 일곱 가지 철학 아메리카 원주민 남자들 모임 1996년 미국 콜로라도 첫 번째 철학 여자의 대해 여자의 삶은 갓난아이, 소녀, 여인, 할머니로 이어진다. 이것이 그들 삶의 네 가지 단계다. 그들은 자연의 법칙으로부터 생명을 탄생시키는 능력을 부여받았다. 그것은 삶의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신성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남자는 여자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여자에게 상처를 입혀서는 결코 안 된다. 인디언 남자는 결코 여자를 학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여자들을 존경심과 이해심을 갖고 대한다. 따라서 이 순간부터 나는 여자를 성스러운 마음으로 대할 것이다. 우리를 지으신 위대한 정령은 여자들에게 이 세상의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책임을 주었다. 생명은 신성한 것이며 따라서 나는 여자들을 성스러운 존재로 바라볼 것이다. 우리 인디언들의 전통에서는 여자가 가정의 초석이었다. 나는 여자를 도와 서로를 존중하고 안정되고 조화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어떤 감정적이고 신체적인 학대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감정이 일면 위대한 정력에게 도움을 청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여자를 나의 친척으로 대할 것이다. 이것을 나는 맹세한다. 두 번째 철학 아이들에 대해 독수리는 어린 것들이 세상의 삶에 합류할 수 있도록 모든 기술과 지식을 가르쳐 둥지를 떠나보낸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내 아이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들이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힘껏 도울 것이다. 내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나의 시간이다. 아이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얘기를 듣기 위해 그들과 가능한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 아이들에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뿐 아니라 위대한 정령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칠 것이다. 나는 우리 부족의 언어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나 자신도 그것을 배울 것이고 아이들에게도 배우게 할 것이다. 이 시대에는 아이들이 길을 잃기가 쉽다. 나는 아이들이 더 나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가르칠 것이다. 더 많이 배우도록 아이들을 격려할 것이고 운동도 가르칠 것이다. 또한 어른들과의 대화를 통해 조언을 얻을 수 있게 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아이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 것이다. 전통적인 인디언의 방식 속에서 아이들이 길을 찾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세 번째 철학 가정에 대해 위대한 정령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었다. 가정은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로 또 그 자식에게로 모든 가르침이 전해지는 장소다. 아이들의 행동은 부모의 행동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모든 인디언 남자가 건강하고 조화로운 가정을 이루는데 중요한 책임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는다. 나는 우리의 아이들을 더 이상 상처입히지 않을 것이며 아이들이 긍정적이고 밝은 정신을 지닐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까지도. 따라서 이 순간부터 나는 내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다. 결코 그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가정을 여자들에게만 내맡기지 않을 것이다. 건강한 가정을 되찾는 일은 나에게 달린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 가정의 정신적인 건강 문화적인 건강 그리고 인간관계의 건강함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내 자신이 신뢰와 존중 절제된 생활을 보여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일관되게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부족의 어른들과 할아버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가정생활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다. 내 가정을 위해 나아가 인디언 공동체를 위해 나는 내 배우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네 번째 철학 공동체에 대해 인디언 공동체는 가정을 위해 많은 것을 제공해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속감이다. 그것은 우리가 찾아가고 의지할 장소다. 미래 세대들이 인디언 문화와 언어 삶의 방식 등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인디언 공동체를 건강하게 되살릴 필요가 있다. 그 공동체 안에서는 한 사람의 영광이 곧 모두의 영광이고 한 사람의 고통이 모두의 고통이다. 내가 속한 공동체의 모든 부분을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나는 일할 것이다. 한 사람의 인디언 남자로서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나의 시간과 재능을 쏟을 것이다. 서로 돕고 힘을 합치기 위해 다른 인디언 남자들과 우정을 나눌 것이다. 우리의 결정이 다른 일곱 세대에게 미치는 영향을 깊이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아이들과 후손들이 건강한 공동체를 물려받게 될 것이다. 우리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술과 마약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영원히 폭력이 사라지도록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각자가 그렇게 할 때 다른 이들도 우리를 따를 것이다. 우리의 사회는 자랑스러운 공동체가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철학 돼지에 대해 우리의 어머니 돼지는 모든 생명의 원천이다. 초목이든 네 발 달린 짐승이든 두 발 가진 동물이든 날개 달린 것이든 인간이든 모두가 돼지에서 생명을 얻는다. 어머니 돼지는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관찰하고 존경하기만 하면 우리가 어머니 돼지와 조화를 이루며 살 때 어머니 돼지는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을 재활용해 우리의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이다. 한 사람의 인디언 남자로서 나는 나의 자식들이 어머니 돼지를 보호하는 법을 가르쳐야만 한다. 미래 세대들을 위해. 따라서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돼지가 우리의 어머니임을 자각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돼지를 대할 것이다.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돼지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돼지에 속해 있음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근본에 있어서 땅과 물을 지배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나는 자연의 법칙을 배우고 그것이 가진 지혜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 지혜를 나의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이다. 어머니 돼지는 삶을 지탱하는 살아있는 실체다. 돼지를 파괴하는 이들을 볼 때마다 나는 좋은 방식으로 말할 것이다. 나의 어머니를 보호하듯 돼지를 보호할 것이다. 나의 아이들과 그들의 아이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모든 아이들을 위해 땅과 물과 공기를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여섯 번째 철학 창조주에 대해 한 사람의 인디언 남자로서 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위대한 정령이 머물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깨닫는다. 위대한 정령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시도하지 못할 것이다. 인디언이라는 것과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같은 의미다. 영적인 삶은 위대한 이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나는 맹세한다. 얼굴 붉은 사람의 길을 걷겠다고. 한 사람의 인디언 남자로서 나는 수많은 세대 동안 우리의 조상들을 인도한 전통적이고 영적인 가치관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의 종교적인 방식이 가진 힘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것이다. 그것들은 우리 부족의 생존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살아남았으며 앞으로도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고 꽃피어날 것이다. 위대한 정령이 우리에게 준 가르침과 생의 목적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날마다 나는 기도할 것이고 길을 알려달라고 부탁할 것이다. 우리의 문화 속에 담긴 영적인 방식을 무엇이라 부르든 나는 얼굴 붉은 사람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만약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나는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것이다. 만약 내가 인디언 전통을 따른다면 온 마음을 바쳐 그 길을 걸을 것이다. 우리들 각자가 이렇게 할 때 다른 사람도 우리를 따를 것이다. 오늘 이후로 나는 위대한 정령의 뜻을 알기 위해 영적인 삶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것이다. 일곱 번째 철학 나 자신에 대해 내가 부족의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를 나는 생각할 것이다. 그 사람이 되기 위해 지금부터 노력할 것이다. 나는 위대한 정령과 내 조상들과 함께 걸을 것이다. 언제나 세상을 밝게 보려고 노력할 것이고 선한 마음을 키울 것이다. 날마다 내 자신이 좋은 일을 했는가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되었는가를 되돌아볼 것이다. 나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 위대한 정령에게 나를 인도해달라고 부탁할 것이다. 날마다 바람 속에서 위대한 정령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 자연을 관찰하고 내가 걸어가는 길에서 배움을 얻게 해달라고 부탁할 것이다. 내 조상들을 인도했던 삶의 원리들을 나 역시 찾아 나설 것이다. 위험과 존엄성과 겸허함을 갖고 걸을 것이며 한 사람의 전사처럼 행동할 것이다. 우리 부족의 문화와 의식 노래들을 지켜나갈 것이고 그것을 미래 세대에 전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나 스스로 할 것이다. 누구도 나를 대신해 그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줄 수도 없음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까지 말한 대로 삶을 걸어가는 법을 배울 것이다. 이 선언문은 1996년 7월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북미 인디언 남자 회의에서 발표된 것이다. 인디언 남자가 좋은 아버지 좋은 아들 좋은 남편과 삼촌 그리고 부족의 좋은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일곱 가지의 철학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이 연설문은 대지와의 건강한 관계를 바탕으로 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인디언들의 전통을 되살림으로써 백인들에 의해 황폐해진 개인과 가정 그리고 원주민 공동체를 치료할 것을 충고하고 있다. 많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지구에 정화의 시기가 가까워졌다고 믿는다. 지금이 우리 자신과 만나고 우리가 어머니 대지에게 한 잘못들을 바로잡을 때라고 우리의 영적인 길을 다시 발견해야 할 때라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을 것이라고 많은 이들은 이 사라져가는 붉은 얼굴들이 20세기 말이면 그들의 전통과 문화와 함께 세상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리라고 믿었다. 그런 예상과는 달리 인류의 역사에 유래 없는 500년에 걸친 탄압과 착취에도 불구하고 인디언들은 살아남았다. 그것은 실로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다행스럽게도 1990년 북아메리카 인디언의 인구는 200만명으로 증가했다. 인디언들은 다가오는 시대에 지구의 환경을 건강함과 조화로 되돌리고 불평등과 억압을 사라지게 할 무지개 전사들이 등장하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 무지개 전사들은 인디언들만이 아니라 지구상의 다양한 피부색을 한 모든 인종들 사이에서 탄생할 것이다. 인류의 희망은 바로 그들에게 있다. 이누이트적 환경운동가 윌리엄, 윌로야가 그 무지개 전사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인디언부족들은 잠들어 있었다. 얼굴 흰 사람들에 의해 육체적으로 정복된 채 그 긴 세월 내내 그들은 얼굴 흰 사람들이 자신일보다 더 우월하다고 믿도록 배워왔다. 그리고 설령 낮은 계급일지라도 얼굴 흰 사람들의 문명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만 했다. 그들을 잠에서 깨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인디언들 자신이 잠자는 거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만이 가능하다. 우리를 각자 안에 위대한 영적인 힘이 잠자고 있음을 깨달을 때만이 무지개 전사들은 위대한 옛 인디언들처럼 사랑과 이해와 인간애를 가르칠 것이다. 그들은 자기만이 진리를 갖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모두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은 너무 커서 사소한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며 너무나 공정해서 자기들만 선택된 종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너무도 자유로워서 어떤 생각에도 갇히지 않음을 그들은 알 것이다. 무지개 전사들은 모든 인간 사이의 조화를 가르치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일 것이다. 바람이 어느 한 곳을 편애하지 않고 세상 모든 구석으로 불어가듯이 순수한 옛 인디언들처럼 그들은 세상 곳곳에 흐르고 있는 사랑을 느끼며 위대한 정령에게 기도할 것이다. 산들 바람이 소나무 잎사귀들 사이에서 그 침묵하는 분에게 노래를 부르듯이 영광스럽던 옛 인디언들처럼 그들의 기쁨 웃음 사랑 이해로써 그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다. 운동으로 신체를 단련하고 금식과 기도로 영혼의 순수함을 간직하던 빛나는 옛 인디언들처럼 그들은 육체의 힘과 사랑의 불꽃 가슴의 순결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새로운 시대의 영웅이 될 것이다. 위대한 정령이 보시기에 합당한 남자와 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평원과 숲과 살림 속에서 자유롭게 뛰어놀게 하던 지혜로운 옛 인디언들처럼 무지개 전사들은 세상의 아이들에게 자연의 마술적인 축복 맨발로 풀밭을 달려 언덕을 넘어가는 즐거움 머리카락을 간지럽히는 시원한 바람의 감촉을 선수할 것이다. 앞으로 올 영적인 문명은 그 숨결마다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강물을 깨끗하게 되돌리며 황무지와 빈민가가 있는 자리에 숲과 공원을 세울 것이다. 언덕의 꽃들을 다시 불러올 것이다. 세상을 아름다운 곳으로 바꾸는 것은 얼마나 영광된 싸움인가. 동물과 식물들이 가진 힘을 알고 사랑하고 이해한 옛 인디언들처럼 또한 옷과 식량 등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결코 죽이거나 취하지 않았던 그들처럼 새로운 인디언 전사들은 무지한 파괴자들에게 이해의 빛을 밝혀줄 것이다. 살생을 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려 이 대지 위에 다시금 동물들이 번성하고 나무들의 뿌리가 소중한 흙을 움켜줄 수 있게 할 것이다. 모두에게 할 일을 주고 가난하고 병들고 허약한 사람을 보살펴준 친절한 옛 인디언들처럼 무지개 전사들은 모두가 일을 나눠갖고 또 즐거움 속에서 위대한 정령을 찬양하며 일하는 새로운 세상을 세울 것이다. 누구도 동료 인간들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굶어 죽거나 상처를 잊게 하지 않을 것이다. 기쁨에 넘치던 옛 인디언들처럼 새로운 인디언들은 그들 자신뿐 아니라 다른 종족에게도 옛 인디언마을 행복한 시절로 만들어 주었던 친절함과 다정함 선한 마음을 전파할 것이다. 그들은 함께 춤추었고 사랑이 넘치는 조화로움 속에서 함께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기쁨 속에서 함께 노래했다. 그 모든 것이 새로운 세상 속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인디언들은 한자리에 모여 다음과 같은 기도를 올린다. 새로 태어난 아이를 위한 인디언 기도문이다. 위대한 정령 할아버지여 당신에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태양에게 할머니 달에게 나의 모든 친척들에게 어머니 돼지와 내 방향의 바람과 삶의 성스러운 계절들에게 할아버지여 오늘 당신은 한 아이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가장 성스러운 방식으로 이 아이는 그의 부족 안에서 걸을 것입니다. 머리를 높이 쳐들고 위험과 자부심을 갖고 가장 성스러운 방식으로 할아버지여 이 아이는 그의 부족 앞에 설 것입니다. 예의와 존경심을 갖추고 가장 성스러운 방식으로 이 아이는 자신의 가난한 부족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올 것입니다. 그의 친척인 독수리와 들소가 그의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가장 성스러운 방식으로 할아버지여 오늘 당신은 이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성스러운 방식으로 그의 눈으로 아이는 모든 선한 것들을 볼 것이고 그의 귀로 모든 선한 것들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모든 말들은 강하고 힘있을 것입니다. 가장 성스러운 방식으로 할아버지여 당신이 이 대지에 보내신 이 아이는 앞서 살았던 모든 조상들처럼 언제나 삶의 성스러운 원안에서 여행할 것입니다. 가장 성스러운 방식으로 할아버지여 이 아이는 그의 전통과 문화와 종교 안에서 풍부한 유산 속에서 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가장 성스러운 방식으로 할아버지여 우리의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생명의 손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이면 또 다른 아이가 인디언의 방식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참 뭐라고 할까요 음 뭔가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 인디언의 삶과 지혜를 이렇게 전해받을 수 있는 또 이렇게 책이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한데요 우리의 삶이 이런 대자연과의 연결 삶의 위대한 영혼으로부터 연결되어 살아가는 그 본연의 삶의 방식을 회복하는 데 좋은 책으로 추천드려 봅니다. 책춘함은 꿈을 꿉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듯 그렇게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실력과 지혜를 채득할 수 있는 학교 이를 위해 천 하늘의 마음 공부 지 땅의 돈 공부 인 사랑 공부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 설립을 꿈꿉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듯 갈매기 조나단이 드넓은 하늘과 바다를 마음껏 자유롭게 비상염에 살듯이 우리도 그렇게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실력과 지혜를 채득할 수 있는 학교가 그런 평생 교육 플랫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 나아가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런 교육을 어린 시절부터 채득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기에 여러분을 이 책춘함 나비스쿨의 비전에 초대드려 봅니다.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거대한 태풍을 일으키듯 여러분 책춘함을 통해 추천드리는 도서들 가능하면 소장하셔서 반복적으로 읽고 듣고 쓰고 토론함으로써 여러분의 잠재우 시간에 나비효과의 씨앗으로 심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댓글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분들 세 분에게만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그럼 그 세 분이 다음 세 분에게 다음 세 분에게 그렇게 선물로 공유해 나갈 때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날아올라 이 세상이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는 책춘함 나비스쿨의 비전을 함께 현실에 나가는 첫걸음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개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 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紹완 후